오늘의 탑픽은 지금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맞추면 제가 욕심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5월 23일이니까 오늘 내일 맞추고 다음 주까지 맞추면 5월 다 맞추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오픈할 종목은 프론티어 드리겠습니다. 프론티어 차트 보겠습니다. 프론티어 차트를 볼 텐데 제가 프론티어를 갖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UAM 관련주가 갔는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UAM이 갔기 때문에 내일 UAM을 추경돼서 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초보와 아마추어라고 생각하고요. UAM 다음에 뭡니까? 자율주행 서비스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있고 로보틱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율주행이 내일 갈지 그다음에 갈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지만 우리가 생각에 전환을 했을 때 자율주행이 간다면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대장주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이 어려우시니까 노란톡방에 들어오신다고 오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프론티어를 왜 자율주행이 대장주라고 생각하냐면 다른 자율주행차 종목들은 현재 역배율도 좀 많고요. 상단에 매물대도 많고 그리고 최근에 무증으로 갔던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그건 무증으로 간 거기 때문에 저는 신규 상장주 중에 지난주에 상한가를 들어간 프론티어가 한 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이날이 상한가를 간 날입니다. 5월 17일 지난주 화요일에 상한가를 갔고요. 이틀 3일, 4일 연속 이렇게 횡부하고 눌려 있습니다. 이 동그란 네모칭 구간이 눌려 있는데 프론티어가 내일 흐름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메스타점을 여러분이 잡고 하시면 되고요. 메스타점 잡기 어려우시면 제가 기가 막힌 메스타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내일이 안 나오면 모레 잡아드릴 거예요. 모레 안 나오면 글피에 제가 메스타점을 잡아드릴 텐데 내일의 시세는 내일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시세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프론티어를 관종에 넣으시고요. 제가 원픽으로 정한 프론티어 그리고 대안과까지 다 맞춰가지고 5월에 따른 퍼펙트한 한 달을 보내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프론티어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서 VIP분들하고요. 무료 회원분들께 내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